도내 주력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.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는 스마트 농생명과 식품, 미래지능형 기계, 탄소 복합 소재, 조선해양에너지 등 도내 주력 산업과 관련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등의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 신청 기간은 1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전북 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